플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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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루트는 맑고 예쁜 음색을 지닌 가장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목간 악기입니다. 관 속의 공기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하는 리코더처럼요. 오케스트라의 꽃이라고 불리는 플루트는 소리가 예뻐 어린이들이 배워보고 싶어하는 악기로 손꼽힙니다. 플루트를 열쇠경에 시작하는 이유는 한가지 사이즈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신체에 맞게 사이즈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팔과 손가락이 짧은 어린이들은 키를 바르게 잡기 힘든데요. 이런 점에서 출발해 긴 연구 끝에 탄생한 플리플리는 6살부터 플루트를 쉽게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유자관과 키캡으로 구성된 플루트 키트입니다. 플루트의 유자관은 소리를 쉽게 나게 도와주고 키캡은 손가락을 편하게 누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플루트 레슨 초기 어린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플리플리는 플루트를 어렵지 않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야마하형과 CL형 플리플리가 있어서 자신의 플루트에 맞춰서 고를 수 있죠. 키캡은 본체와 같은 실버컬러와 로즈핑크, 스카이블루 등 다양한 컬러가 있습니다. 예뻐서 저도 가지고 싶을 정도예요. 플루트의 윗간을 유자관으로 교체하고 솔과 라키에 키캡을 끼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히 장착하고 아이가 자라면 탈착해 기존 윗간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